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편상식 해설 특강 전체적인 총평을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총평 및 난이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중상 정도의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것이죠 물론 전체적인 비율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비해서 아주 난이도가 심한 그런 고난이도의 문제들이 출제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비교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평균은 아마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그렇다면 문제가 무한정 쉬었느냐라는 건데 그렇진 않습니다 출제자도 중간중간에 여러분께서 시험을 갖다가 보면서 어떤 이제 걸러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갖다가 다 설치를 해놨다라는 것이죠 다행스럽게 이걸 잘 건너 지나가신 분은 본인이 원하는 어떤 점수를 갖다가 획득하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평소 실력이 그대로 다 점수로 해서 드러나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실력이 비슷한 두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똑같은 시험을 갖다가 치렀는데 어떤 분은 한 90점대로 또 다른 분은 70점 정도 맞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한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시험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시험의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시험 준비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떨어지죠 그런데 시험을 갖다가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까라고 한다면 네 있습니다. 물론 상위 한 5에서 10%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공부량이 워낙 갖춰졌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출제가 되더라도 이를 잘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그룹에서는 그날의 컨디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험의 어떤 출제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결을 해서 내가 과연 그날의 시험을 잘 볼 수 있느냐 또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로 해서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 경험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저도 시험을 보면서 한 5분 정도 해서 같이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서로 썼던 답안을 교환하면서 체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 대략적으로 다 압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을 딱 봤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고 하면 한 명만 보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라는 건데 사실상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공부량에 있어서 절대치가 부족한 것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뭔가 거기에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거 관련해서 시험의 어떤 출제 방향성 그 다음에 내가 그날의 컨디션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 가지고도 설명이 안 되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점수상으로서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만약에 여러분께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충분히 나는 합격권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점수를 얻었다 하더라도 막상 시험장 가가지고 시험을 치렀는데 내가 원하는 접수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다라고 한다면 정말 안타깝지만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영역 거기에서 뭔가 내가 영향을 좀 받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난이도 중상이라고 했잖아요 상이라고 한 것도 있고 중이라고 한 것도 있는데 왜 우리가 심리적으로 훨씬 더 예전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접근을 했느냐라는 건데 평소에 예전에 그런 난이도가 높았던 수준의 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수험적의 능력치를 향상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알게 모르게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을 도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번 시험이 조금 더 쉽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잠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런 거예요 문제마다 출제자가 의도한 지점에서 뭔가 수험생분들이 실수하거나 판단을 잘못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함정을 파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걸려 넘어진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점수대가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기본서를 열심히 회독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지문이 어느 정도 익숙했다 하더라도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공부를 해서 투입한 양에 비해서 산출되는 점수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교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과정과 문제풀이 그 다음에 교제 전부 다 병행하시면서 열심히 학습하셨다라고 한다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출제 유형을 분석해 본다라고 하면 국내와 국제로 해서 예전과 동일하게 국내 같은 경우는 13문제 그 다음에 국제우편 관련했을 때는 7문제가 나왔습니다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2장 관련했을 때 3문제, 4장이 3문제, 6장이 2문제 그 다음에 7번째 장에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에서 1문제 9장에 보시면 우편 물류가 4문제나 출제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3문제, 그 다음에 이번 연도에는 4문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은 분량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많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출제 문항수에 대한 어떤 조정이 조금 어떤 한쪽에 편중된 듯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와 같이 출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제우편에 보시면 총설의 3문제 그리고 2장에서 1문제, 4장에서 2문제, 6장 각종 청구제도에서 1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해서 국제와 국내는 이제 출제 문항수가 그렇게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국내 우편에 있어서는 출제의 어떤 문항수의 조정이 다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제 출제자가 거기에 꽂히게 되면 더 많은 출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파트를 갖다 구분해서 얘만 봐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골고루 내용 갖다 학습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출 분석에 따른 우편상식 공략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이제 출제되는 어떤 기조가 지금까지 치러왔던 시험하고 계속 이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하라 정말 이번에 문제를 갖다 보시면 과연 이렇게 해서 문제 출제하는 게 최선이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죠 그냥 무차별적으로 해서 몇 개냐라고 해서 있는 거 다 때려 놓고 가지고 그에 관련해 가지고 답을 고르라고 했는데 물론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출제자도 조금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무작정 다 집어넣고 골라라 라고 하는 거는 출제자도 조금 더 본인의 의미를 갖다 다했는지 생각을 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이제 옳은 거 그 다음에 개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갖다 대비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대한 정확한 기억 암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라도 모르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고르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된 자료 만약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신경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행히 이번 시험에는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예전에 비해서 새롭게 추가되거나 확대된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은 시험 목적상 중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 새롭게 편입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됐는데 이번 연도는 그렇게 들어온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의 출제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시험과목 관련했을 때 확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련된 분량도 조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온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업 목적상 여러분께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재 부문에 대한 학습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내용 갖다 가만히 살펴보시면 대부분 어떤 숫자나 아니면 금액 그리고 어떤 단어를 갖다가 살짝 응용하거나 변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재 부문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해당 문제를 갖다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응용과 변형 관련했을 때 내용을 갖다가 검토하고 연습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한다라고 하면 시험 수준 관련했을 때 중상 정도가 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아주 극한의 어떤 심화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출제자는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길 원하는 어떤 지점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잘 피해 나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노력한 만큼 어떤 결과를 갖다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 정말 거기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 본인이 뜻하지 않은 그런 실수라든지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하면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시험입니다 이게 보면 더군다나 시험장에 가시면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실제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어본다 집에서 가만히 평온한 상태에서 풀어보는 것하고 비교한다라고 하면 다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런 걸로 인해서 본인의 평소 실력에 비해서 좀 점수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는 걸 좀 위로의 말씀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총평을 하고요 이어서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